1999년 7월 16일로 갑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9년 7월 16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도망자. 무려 907일 동안 4만 킬로미터를 도망다닌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된 날입니다. 아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탈옥수고요. 이 신창원 때문에 경찰도 여러 명 못 벗었죠. 그 정도였고. 그런데 이게 진짜 잡혔다 말 듯했는데 결국은 잡혔단 말이죠. 그렇죠. 신창원 하면 탈옥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세서 사람들이 신창원을 탈옥수로만 기억을 하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탈옥수 이전의 범죄자죠. 신창원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가난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신창원의 회고에 따르면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 신창원의 회고에 따른 겁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도난 가져왔으면 학교 오지 말고 꺼져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폭언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났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수박, 닭 이런 거 훔치는 좀도둑이었어요. 이런 걸 하다가 14살 때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소년원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소년원에 가게 됐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지만 신창원의 인생에 뭔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소년원에 가면서 뭔가 반성을 한다기보다 점차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을 증명을 한 거예요. 1989년에 고향 선후배 4명과 강도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한 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다른 일당들은 전부 잡혔는데 이때 신창원은 총상을 입었는데도 도망을 가요. 이때부터 어떤 도주의 일가견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 반년 만에 체포가 돼서 강도 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해요. 아니, 그런데 무기징역 쓰면 감시가 엄청나게 상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감시를 피해가지고 탈옥을 할 수 있었을까요? 1989년에 수감이 됐는데 8년 뒤인 1997년에 부산교도소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로로 선택한 방법은 가로 32cm, 세로 28cm의 감빵화장실 환풍구예요. 여기로 몸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몸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장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말 최소한의 단백질만 먹으면서 체중을 줄입니다. 3개월 동안 80kg이었던 체중을 60kg으로 줄여요.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가려고. 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교도소에 있는 목공작업소에서 가져온 실톱으로 매일 교회 방송이 나오는 시간에 소리가 안 나니까요. 몰래몰래 쇠창살을 끊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라는 건 감방은 나올 수 있다 쳐도 담장 높이가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담을 뛰어넘지 않고 바닥을 뚫고 가는데요. 그 당시 교도소에 교회 건물을 공사한다고 해서 자동경보 장치가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쇠창살 뜯어낸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땅을 파서 공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사장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쌓여 있었을 테니까 이거를 사단처럼 대가지고 담을 넘어요. 그리고 500m 떨어지는 화훼농가로 가서 옷, 자전거 이런 걸 훔친 다음에 멀리 가죠. 그다음에 택시를 타고 서울로 잠입해서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로 2년 반 동안 도피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대담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경찰이 추적을 따돌립니다.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 병력이 무려 97만 명이에요. 단일범에 대한 현상금으로는 최다 5,5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고요.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해도 5,823건. 경찰과 실제 대치 상황을 벌인 것만 해도 6차례입니다. 신 씨를 놓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무려 57명의 경찰관이 파면되거나 징계를 당했습니다. 정말 시대의 탈옥수로 각종 기록을 써내려 봤는데 신창원이 이렇게 2년 반 동안 도피 행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창원의 여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잖아요. 조력자가 있었어요. 도피 생활 중에 만난 여성이 최소 12명입니다. 탈옥한 지 열흘째가 되던 날 천안에 한 다방이 나타나서 첫 번째 애인을 만들어요. 다방 종업원 전 씨를 애인으로 만드는데 이 전 씨는 나중에 다정했던 신창원에게 마음이 열렸고 탈옥수라는 말을 듣고도 동거까지 하면서 도피 행각을 놓았습니다. 낮에는 신혼부부로 행세하고 밤에는 고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둑질하는 주경야 도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으면 얼굴도 계속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잡힐 위기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잡힐 위기, 잡을 기회 이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기회는요. 탈옥 9달 뒤에 어떤 경찰서 조사계에 근무 중이던 장경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보가 와요. 세차장 손님이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조폭인 줄 알고 조사했는데 이게 신창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경장이 단독 행동을 했습니다. 조사계에서 이제 형사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동생들을 모아서 신창원 집을 덮쳤는데 마침 신창원이 도둑질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였어요. 거기서 잠복을 하다가 새벽 5시에 들어오는 신창원을 만나서 격투를 벌이고 가스총을 쏴서 명중까지 시켰는데 신창원이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게 단독 행동을 하면서 첫 번째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놓쳐버렸고 이후에는 어떻게 또 긴 시간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도망자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게 여기 다 나와요. 유도 2단 태권도 4단 경찰과 15분간 격투를 했는데도 안 잡혀요. 달리기가 빠르고 지형짐을 잘 이용하고 생활력이 좋아서 낮에는 공원에서 낙엽을 덮고 잠을 자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려고 운동을 하고 부러진 뼈를 자기가 스스로 맞추고 추격이 심할 때는 쥐를 잡아먹고 숨어있고 훔친 도피 자금이 10억 원이나 됐어요. 다방 종업원들에게 현금 따발을 보여주면서 돈거를 제안하고 사는 곳은 언제나 도피가 쉬운 2층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언제나 퇴로를 찾아보고 창가 자리에 앉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가발 이런 걸로 변장을 하고 그야말로 도피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영화네, 영화. 그런데 이렇게 철저했던 신창원의 도피 행각도 결국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잡히죠. 우연히 가스레인지 수리 기사가 제보를 합니다. 7월 16일에 한 아파트로 출장을 갔는데 집안에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 노자를 눌러쓰고 있고 의뢰인 여자하고 부부 같은데 결혼 사진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집안에는 운동기구만 가득하고 이상하다 해서 나와서 경비실에 있는지 알아봤더니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창원이다 해서 제보를 한 거예요. 한 번 은신처 덮치고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아주 꼼꼼하게 호의를 하죠. 검거 당시 뉴스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동안 숱한 화제를 풀였던 탈옥수 신창원은 오늘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신창원이 붙잡힌 것은 오늘 오후 5시 20분 신창원은 전남 순천 금당지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 섭니다. 신창원은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한 전기수리공 김 모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신창원은 수배자답지 않게 말끔한 모습이었으며 신창원 특위의 사슴 문신도 확인됐습니다. 또 집 안에서는 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든 골프 가방 3개와 그동안의 경위 등을 적은 일기장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신창원은 경찰에 연행돼서도 마치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시중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당시 검거됐을 때 입었던 티셔츠. 글쎄 말이에요. 저 무지개 티셔츠. 제가 저 99년도 엠봉부에 개그맨 시험치러 갔는데 저거 입고 시험치러 온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저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저 티셔츠가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말하자면 짝퉁이었는데 신창원 티셔츠라고 불리면서 전국적으로 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팬카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신창원 신드롬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창원이 스스로 옥중 편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의적이 아니다. 그저 죽어마땅한 죄인일 뿐이다. 10대들이 나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이 나처럼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다시 잡힌 신창원 무기징역 더하기 22년 6개월형을 선호하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렇군요.